제가 오늘은 과일전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일로 전이 과연 될까요? 아무튼 저녁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인데 과일로 전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거에요 일단 바나나 전에요 얇게 썰어야 겠죠? 고추 boris 소금 바로 자른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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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농져넣고요 일단 계란물을 풀고요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맛있어ığı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물 faze 잘 삶아줍니다 반응을 다 넣을게요 반응을 다 넣을게요 다음엔, 끓이더라구요 majus아이, 골고루 아니에요 골고루 적당한 고추 골고루 부담스라인 부담도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모짜렐라인 부닭볶음 일단 잘 저은 바나나를 밀가루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그릇에 담아주세요 어색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해볼까요? 잘 섞어줘요 준비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을 쭉 해볼께요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잘 누르고요 바나나젠을 올려 보겠습니다 우주 후라이팬에 기름을 잘 넣어줘요 우주 우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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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